갑니다 어... 아, 자, 아까 녹화 끊었고요 약간 녹아다 뛰는데 전투력 보이시나요? 어, 대기권 돌파했습니다 그런 거로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가죠! 스토리 갑니다 내가 못 깼던 것들 전부 작살내버리겠스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선전 돌고 나왔는데 전투력이 대기권 돌파했어요 버전업 됐고요 얼마 센지 볼까? 체력 12,317 좋습니다, 가죠! 다 덤벼! 저거 퍼센트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게 들어간 거 아닙니다 퍼센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소용없어, 번개 4배 다 소용없어 버그가 걸렸을 때 뚫고 간다 어차피 중국 표절 게임 갈 때까지 간다 레벨, 레벨업이야? 자, 경험치도 지금 설마 아니지? 경험치는 아닐 거야 레벨업 했고요 레벨업이고 나발이고 다 돌아서 오늘 엔딩까지 간다 내 생각에 이거 내가 지금 랭킹 1위다 나보다 강한 사람 없다 지금 이거 내가 랭킹 1위다 중국 랭킹 1위다 나보다 강한 인간 없을 거야 체력? 10만 6천이야 아까까지 3천이었는데 아, 누구도 날 이길 수 없어 갸노스 한 마리도 충분해 전설 다 끌고 와도, 만렙 전설 다 끌고 와도 내가 더 셀 거야 이거 너 버그 걸린 사람 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아, 너 그냥 평사로 때려 속도도 내가 제일 빨라 1만이야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자 멀티붙어보자 멀티붙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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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센놈이랑 붙어 이렇게야? 이거 뭐야? 야, 왜 이렇게 변했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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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버그 풀리잖아, 이러면은 자 그치? 제일 센놈 나와 74? 아이, 너무 약해 80 데려와 얘 랭커네, 테두리네 2위네, 2위 가자 야, 랭킹 2위 덤벼 오늘 중국 정복한다 뭐야, 핑크색 팬텀? 정복이야 7억 몇이야? 1만 6조 아니야, 내가 더 세 7억 내가 더 많아 7억은 내가 더 많겠구나 5, 6, 7 다 갖다 부어서 아 어, 데미지 지똥만큼 들어오죠 나도 지똥만큼 들어가죠 졌습니다 6명 다 잡으려면 한 3일동안 때려야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요 애초에 기술 포인트가 없네요 유저만 유저만 지금 업이야? 야, 우주 최강이다 어찌됐건 근데 랭킹 1위랑 랭킹 2위랑 싸워도 못지않는데? 인정? 어, 야 빨리 다 돌파하자 버그 풀리기 전에 빨리 다 돌파하자 엔딩 보자 가자 나 방종할 시간인데 어떡하지? 내일 되면 풀릴 카드인데? 아, 일단 가자 다 뒤졌어 이거는 갸러스 쓸 필요도 없어 이거는 볼리펀치 쓰면 된다 매가지나 할 필요도 없어 아니 아니 내가 속도가 빠르니까 우선도가 필요가 없지? 그냥 내가 속도가 1만인데 그치? 무조건 100% 맞는 걸로 방간모 4분의 1 상관없어 3500 잠만모 체력 구략 3000짜리로 덤빈거야 記 중 CEIL가 없고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게 이거 악 무어되는거 없지않 mentally 그쵸? 아, 이건요 별 다 찍는다 배치 다 모은다 얼마나 세진거야 30, 33, 34, 35, 36, 36배, 36배, 36배 세진거 아니야? 전투력 대기권 돌파하는 부분이구요 애니가 쭉쭉 갑니다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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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이건 언제 고칠거냐 그래픽 깨지는거 고쳐진거 같다 빨리 보내줘 노래 끝나, 노래 끝났어 진지해져서 아마 걸린거 같애 스페거 벌려서 누가 중국에서 보고했어 빨리 관장 죽인다 10만개 하나로 쓰러 근데 세계 랭킹 1이랑 지금 스펙이 똑같애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내 능력치 비례로 올라간게 아니라 고정치 10만인데 고정치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나 지금 세계 랭킹 1이랑 같은 스펙입니다 어 진짜로 이거 결판 안나거든요 체력이 너무 많아서 데미 들어가는거 보면은 근데 지금 아마 난 이제 세계 랭킹 1위급 1위급 전투력이에요 다 쓸어버려 좋아 내 생각엔 오늘 이거 백섭이야 알지 모두 같은 스펙이야 지금 내 생각에는 이 버그 걸린 사람들은 아니야 버그 걸린 사람 걸리는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버그 걸렸거든요 내가 걸렸는데 유저 포켓몬은 전부 다 지금 최고 스펙으로 간 거 같아요 그니까 어찌됐건 AI 중에 PBE로 내가 못 잡을 건 없다 아까 전설 포켓몬 저번에 잡았었잖아요 그거는 안 가겠습니다 왜냐면 때릴 게 없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어차피 못 깨요 스펙이 원치킨이어도 무효 무효가 다 되기 때문에 걔는 안되고 계산에 넣었는데 일단 스토리 봅니다 그거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2스펙이면 그거 먹을 필요도 없어요 백섭 되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엔딩을 간다 7분이거든요 아 오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음주에 봤을만한 지금 스펙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다음주죠 다 다음주 레벨 보면은 가자 댕댕이도 신났잖아 어? 방지가 안 바뀌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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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지마 간식 줄게 조금만 때리고 으악 고마워 고마워 안 먹으러 가 고마워 아 아 개껌을 던져줬는데 개가 어딨는지 못 찾았어 빨리 가자 달리자 가자 아 달려 달려 다 달려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4천왕 나오던 무슨 챔피언이 나오나 상관없어 한방이야 무적이야 적이 없다 레벨 72건은 7만이건 상관없어 다 한방이야 야 누가 보면 이거 에디터 써가지고 이렇게 만든 줄 알겠다 이거 온라인 게임인데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 그레이몬 아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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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서버 오픈 페스티벌로 준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먹기 위해서 70개의 한도를 맞췄어요 근데 근데 제가 획득을 눌러야 되는 건데 획득을 안 누르고 넘겨서 안 얻었는데 님도 생각해봐요 이벤트가 7일 동안 있었는데 7일 중 6일 동안 획득이 막혀있었어요 왜냐 마지막 날에 하라고 그럴 거면은 그냥 아예 자기가 정산에서 주면 되잖아 막아놓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정산에서 다 배포하란 말이야 우리 댕댕이 화났잖아 가자 엔딩이다 만약 이거 도중에 엔딩 못 보잖아요 그럼 나는 모든 스펙을 첨부 다시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 거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겸시 많이 줘 팡팡 붙여 아 공격랭크 6랭크 떨어뜨려도 나는 다 한방이야 공격랭크 6랭크를 떨어뜨리고 무슨 강철톤이 나와도 나는 물리기술로 다 한방이야 무적이야 이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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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게임하는 거지 자 가자 방금 나루토에서 나올 폭판 녀석이 나온 것 같은데 좋아 쭉쭉 한다 가금에서 이렇게 됐으면 진짜 바로 접었겠다 게임 하루하고 접었겠다 하루 안에 엔딩 보고 하루 편성 전부 다 짜서 5시간 분량으로 엔딩 보고 접었겠다 5시간도 안 나갔겠구나 11분 했는데 벌써 3주치 3주치 진행을 해버렸어 미쳤어 가자 이것이 뽕맛인가 지금이 기회야 지금 넘어야 된다 이거 말고 잡을 거 없잖아 다른 거 다 레벨로 막혀있기 때문에 잡을 거 없거든요 아 속이다 그지 같은 거 죽어서는 전설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바로 다 깬다 스텝이도 좀 많거든요 아마 엔간한 거 다 돌 거예요 내일까지 안 풀려있다 그럼 내일까지 포함해서 엔딩 가는 거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어 관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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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 얼마나 센 거 볼까 몇 번째 관장이야 몇 번째 관장이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죠 한 방이니까요 빨간색 콘칩 콘칩 자 뭐야 관장 잡은 거야? 관장이야 얘구나 자 빨리 잡아 몇개야? 4개? 5개? 좋은 스펙이다 뭐야? 아 막았어? 이거 기본 공격 때려봐 어 이거는 안좋은군요 아이고 900달아? 나 체력 13200이야? 체력 떠올랐어? 그치 체력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동합니다 축축하여 관장 배치 전투력! 전투력! 156만 야 프리저야 프리저 프리저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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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음달 분량이야 이거 깨면 이 지역 깨면은 진짜 다다음달 분량이야 진짜로 그 정도로 녹아다가 심한 게임인데 근데 이 다다음지역을 깨고 엔딩을 못보면은 어차피 수개월 해야 된다는거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떠들었나봐 흐흐흐흐흠 이런 레전드 영상이 나오다니 빨리빨리 지금 퀸지 몇분 지났는지 기억 안나는데 15분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132,500 레벨이 무의미해 다 그냥 다 한방이야 교체고 나발이 없어 교체 왜 하는걸까 도대체 지금 걔끔 지금 먹는거 어떻게 지따가? 괜찮니? 포기 싫으면 포기다 쓸거냐? 아이씨 개같은거 고양이지? 고양이같은거 거의 뭐 야 미쳤다 이거 다동전도 돌릴 수 있잖아 깨면은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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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 잠깐만 스테미노 부실거 같은데 제발 안돼 스테미노 못산단 말이야 내가 더 빨라 아 분볼보다 빨라 속도 1만이야 4만이 달았어 4만이 달았는데 10만이 남았어 아 내가 매일 계속 돌려가면서 보석 찔끔찔끔 노력치 찔끔찔끔 해서 몇 나무치 모은거 올리면 체력 10? 10도 안 올려지 그렇게 올라가던거 지금 클릭 한번으로 13만 2천 5백 됐죠? 극혐이죠 미쳤죠? 지랬죠? 뭔짓이야 진짜 백섭하는거 아냐? 백섭하면 난 진짜 그거야 백섭하면 솔직히 볼거 다 봤어 백섭하면 바로 그냥 바로 마감이야 나도 본능적으로 아코틀 써버리고 말았어 그치? 그래도 맞추지 왜냐? 오늘 되는 날이니까 어젯밤이 안되는 날이었지 어젯밤에 그레이몬 족을 못 얻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뭐다? 되는 날이다 오늘 마블도 잘 풀렸거든요? 스카님 잘 풀리고 오늘 되는 날이야 로또 하나 사야돼 명금복금 하나 맞아가지고 이제 평생 놀고 먹는거지 이제 평생 방송만 하면서 하는거지 밤낮 안가리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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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일이야? 하하하하하하 이미 늦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 게임 끝장이야 쭉쭉 간다 내가 아까 돌린게 약간 아쉽구만 스테미널 쓴게 계속 간다 한 마리도 안죽거나 체력이 적게 남지 않으면 별 3개인데 전부 한방 변부별 3개 하하하하 가채없어 아이고 아이고 간지러워라 정호석가 진짜 받아야겠는데 여기서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바꾸지 않겠습니다 뭔가 들어올수도 있어요 뭔가 점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엔딩까지 갑니다 설령 계정 정지를 당하더라도 엔딩을 본다면 나는 이 게임을 삭제할거기 때문에 엔딩만 보면은 어차피 삭제할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가자 해변가란 말이죠 진짜 엔딩인가? 실환인가? 내가 여태까지 지금 몇십화 했어? 50화 하지 않았나? 몇화까지 했어 부끄러우니까 가려구요 빨리 나와 포켓몬 몇화까지 했어 39화까지 했구나 많이 안했군요 근데 나 돌아온까지 했잖아요 메가피션부터 그때까지 40화에선 41화지 저기는 엔딩이냐? 엔딩이야? 아 후진이고 나무리고 느려 터졌어 숙소 몇이나 되는건데 한 2천 되나? 나는 13만인데 아 우주 우주 최강 포켓몬이야 지금 레드를 10명 불러와도 안돼 아 왜 이렇게 질질 끌어? 자동해 자동은 아니구나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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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고작 67이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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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거야 나 지금 뭐한거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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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아 꺼져 내 기중한 스태미나 쓰지마 한 번 한 번이 엔딩이 가까워진다면 애매해 보자 어디까지 왔어 이건 안 변했네 세개 남았어 세개 남았어 세개 세개 남았어 세개 세개 남았어 세개 세개 남았어 세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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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가 축가 이거 해야되냐? 안됐다 스태미나 없어 아 그냥 해 이것도 해야돼 내일까지 내 생각에 안풀려 내가 어젯밤에 접속하고 안했거든요 접속 분명히 이거 쭉 간다 이렇게 심각한 버그라서 가보아 올거에요 내일까지 지금 영혼줄 빼놓고 있을겁니다 아주 쭉 갑니다 간다 크아 얼마나 시원시원하냐 이걸 원했다고 저놈 벌레한테 맨날 죽고 그랬는데 얼마나 짜증났어 13만의 힘이야 부사장님보다 세잖아 부사장님 변신 안할때보다 세잖아 요즘은 또 강해졌나? 이런 말 하면 안되나? 아이고 여기서 뭐하냐 간식 다 안먹고 개껌 반전으로 남았구나 치즈 개껌이야 치즈 크흠 야 4천 다 들어와 4천이고 나발이고 반감 돼서 반감 돼서 4천 11 자속 보정도 없고 2천 5백? 2천 5백? 누구 코에 붙여? 자 잡아주고요 매일매일의 일과가 드디어 마감인 거야? 아~~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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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할 나위 없지 이거 오늘 거 백섭 안되면은 진행해서 만약 스펙만 원래 들으면 스펙 원래 들으면 안되겠지 얘네가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어떻게 돌릴 거야 노력지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야 눈치 한번 확인해볼까? 다 잡고 그치 그치 이거 초기화 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이거 어떻게 초기화 하려고 근데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노사로이 노사로이 다 해서 깨물어 입에 넣어버릴 거야 25분 됐거든요 25분에 지금 몇 달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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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사랭크다운 사랭크다운 사랭크 다운에도 한방 대미 13 근데 컴퓨터 똑똑하긴 하다 площад지 레벨이 얼마나 안올랐는지 점점 더 안올르거든요 몇 날 며칠에도 절대 안올르거든요 그렇게 올라도 내가 하나 잡으면 얘네들 레벨은 70까지 올라가고 3,4 올라가고 1회에우 조금만 잡으면 고작 한 단이 아닙니다 고작 한 단이 아닙니다 스템을 좀 썼기 때문에 버거가 걸린 거지 그치 좋게 생각해야지 지금 무적인데 아쉬울 게 뭐야 레벨 76 76 길거리 일반 트레이너 76 위치는 챔피언우드 전 관장 전 76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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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닫아봐 아 닫아봐 나가야 다음 맵으로 그치? 다음 맵으로 가 다음 맵으로 가 또 왜 또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 아 얼마나 필요한데 너 스태미너를 대체 아 버릴 수 없어 이 스펙 전투력 15만 156만 7036이야 버릴 수 없어 멀티함 떠 지금 전 세계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우주 최강이다 벌써 우주 최강 타임 끝난거야? 에이 웃기지 말고 너희 중에 최강의 아닌 자가 있을 것이다 20 20만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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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떡 치르잖아 본격 온라인 게임 버그 쓰는 방송 정직감 아닌가?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펙 없 다 걸렸어 나를 만난 시점에서 다 버그가 걸려 나를 만난 시점에서 다 강해지는 거지 내가 힘을 부여하고 다니는 거야 자 볼까? 얼마 진행되는지 오늘? 여기네 여기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엔딩이야 엔딩이야 아 엔딩이야 드디어 내일부터 내일부터 자 오늘 많은 진행했고요 너무나도 거대한 진행이었고요 주는 거 없냐? 새로 바뀐 거 같은데 주는 건 없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피버타임이었고 다음이 피버타임인지 봐야겠네요 오늘 아침부터 걸린 버그라면 내일까지 만약 안 되면 내일 엔딩입니다 자 그럼 미만 뿅 다음이 피버타임인지 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